Q. 회식웅 이거 우리 엄마 져야 징 오늘 우리 회식 메뉴는 뭐야? 어린이들의 착한 마음을 먹고 봉심? 동심을 먹으러 갈까? 오늘은 소고기를 먹으러 간답니다. 소고기! 빨리 먹으러 가야죠, 이거. 이거 어떻게 접어? 뭐야? 이거 어떻게 모였다? 어, 정환이야! 정환아! 아무것도 안 모여! 아무것도 안 모여! 정환이야! 불 켜! 불 켜주세요! 야 진짜 아무.. 어 뭐야? 불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야, 저거 뭐야? 왜? 헬로우 트레저 산타들 도빈 카드를 돌려받고 싶다면 엑스 미션을 성공하시루 누구야? 누구야? 옆마을 루돌프에서 옆마을 갔다 올게. 미션이 뭐야? 몰라요, 엑스 미션을 성공하시루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럼 엑스 미션을 찾아보는 거야! 엑스 미션을 찾아보자! 미션을 발견했다! 빵빵! 누가 봐도 수상하지, 지금 여기가? 어. 첫 번째! 엑스 미션은 송탄절이다! 산타의 흥 테스트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겨울 노래 5곡 이상 부르기! 오케이! 재밌게 한 번 해봅시다. 고기 먹으러 가야 되니까요. 겨울 노래 뭐였지? 겨울 노래 뭐였지? 예즈라 파이팅! 음악 주세요! 주세요! 라스트 크리스마스 라스트 크리스마스 정우 산타 All I want 크리스마스 for you 준규 산타 준규 산타 아리아나 그란드 선배님의 산타 텔레미 아! 알았다! 지우 산타 All I want for 크리스마스 is you 누구 누구 가자, 가 What are you getting? My kitty 우와! 우와! 대단해! 다행히! 아아아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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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리스마스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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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al I just want you all my own More that you could never know May my wish come true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근데 애기들 다 도망가겠다? 흥이 중요한 거 아니야 흥이 중요합니다 다음 노래 주세요 현석 정우! 민호 형들 밀리언즈? 민호 형들 밀리언즈잖아 이거 댄서도 필요할 것 같아 제가 댄서 할게요 흥 올려야 돼 안 그러면 탈락이야 탈락실! 재영이 형 끝났어 시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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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주세요 주세요 지윤! 찬타! 비오 님의 카운닛스터! 제가 부를게요 오케이 오케이 살 봐도 다른 에마 피카소 별들은 내 작품으로 전 시 밀라노에 난 일반 초에 난 비만 초에 지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빈다는 카운닛스터 밤하늘의 포어 베러 댄게 루이비턴 루이비턴 카운닛스터 밤하늘의 펄 Better than your Louis Vuitton Yeah, Louis Vuitton Yeah! 뭐야, 저거? 대역 산타! 산타 할아버지, 우리 마음을 아신다! 아시나? 루토 산타! 산타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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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새뇨? 있나요? 아, 있나요? 산타 클로스 is coming to town 이거 아니야? 나 알겠다 준규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오시네 뭐? 준규 할아버지 성공! 성공!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뭔 노래인데 이게 근데 우선은 멜로디를 만들어 볼게요 산타 할아버지 마을에 오시네 아, 들어와, 들어와, 일단 들어와 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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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구나 아잇 아잇 울면 안 돼 울지마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에는 월타 클로스 is coming to town 오케이 오늘 산타 클로스 is 다음 노래 주십시오 주세요 혼자 메모 혼자 메모 혼자 메모 혼자 손 메모 아, 지은 산타 회전목마 아 회전목마 아, 이거 못 참아 이거 못 참아 야, 이거 못 참아 어제까지 불렀잖아 어제까지 불렀잖아 레츠고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 난 잘 몰라 Let's go! 빙빙 돌아가는 인생은 회전목마 처럼 영원히 계속 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오케이, 여기까지 Thank you 아, 우리 좋아해 우리 좋다 생각보다 아는 노래들이 많이 나오네 얘들아 네? 엑스미션이 또 왔어 뭐야 엑스미션 선물의 습격 두 번째 엑스미션은 산타의 포장 능력 테스트 스마디 렛 스타일리시한 겨울을 책임질 크록스 저희가 한번 포장해 보겠습니다 쓰김이다, 이건 빠르게 해야겠다 최대한 많이 해줘서 주면 되겠네요 야, 근데 지 비츠 참이 되게 예쁘다 응, 맞아요 이게 귀여운 것도 있고 다이어도 있고 많네 다양하게 꾸밀 수 있겠는데? 책임감을 갖고 따다다닥 오케이 따다다닥 준비 시작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어 편하게 다섯 개를 껴야 된다고, 무조건? 어, 다섯 개 어떻게 꾸며도 이쁜걸? 얼마 남았어요? 15초 전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보장이 좀 힘든데? 하나요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잘했어 고생했어요 다음 게 없을 수도 있어 내가 끝날 거야 갑니다 시작 정황이 잘 자른다 정황이 잘 자른다 정황이 잘 자른다 정황이 잘 자른다 여러분, 크록스의 유래를 아시나요? 크로코다일 크로코다일이 뭔지 알아요? 악어예요 악어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기 악어 있는 거예요 수고했어 그리고 이거 포장이 절대 안 돼 야, 그래도 몇 개 했어? 너 포장 두 개 했어 잘했어 잘했어 고생했다 고생했다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포장을 비닐로 안 하고 이 사이로 리본을 깨서 이렇게 모아서 하려고요 샵에서도 보면 진짜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시작 Let's go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갑시다 혹시 이게 잘 안 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게 안쪽을 잡아주면서 넣으면 진짜 잘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피드업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잘하거든 이거 다 돼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대로 넘기면 될 거 같아 잘했어 잘했어 아쉽다 하나 더 낄 수 있었는데 몇 개 하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개? 딱 다섯 개 했다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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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씩만 꽂으면 돼 다섯 개씩 17개 와 이게 어렵네 지금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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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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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잖아 하트가 이뻤어 하트 하트 좋아 나름 잘 했다 어때요? 몇 개 됐어? 포장까지 된 건 13개밖에 없어 12개 하면 되는 거잖아 어 12개 우리 둘이서 근데 이거 진짜 가능할까? 한 명이 포장하고 한 명이 비즈에 다 꽂아 내가 비즈 꼽을게 그러면 내가 리본 묶을게 자 먼저 시작하는 거야 지금 먼저 시작해 몸 풀어 몸 풀어 몸 풀 경기 좋아 몸 풀어봐 몸 풀어 하고 있을게요 몸 풀어 몸 풀게요 약간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될까? 이제 시작할게요 시작 외치고 시작하시면 돼요 오케이 시작 외치고 시작이야? 시작 오케이 오케이 10조에 하나씩 하면 되는 거잖아 야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야 이 정도면 돼 이거 충분히 돼 진짜 충분히 돼 야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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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식이 어디 갔어? 야 된다 됐다 2개만 더 꺼내 2개만 더 꺼내 2개만 더 꺼내 벌고 있는 거 같은데 됐다 됐다 서프라이즈 자 그럼 몇 개인지 몇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오케이 자 둘 상품 리뷰도 한 번씩 해드려 안 돼 난 이게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같은데요 오 예쁘다 뭔가 크리스마스 느낌이 좀 물씬 나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네 오케이 그 다음이 몇이에요? 24 됐네 25개 이거라네 성공 아 이거야 찢었다 25개 미션 성공 예 자 여러분들 네 네 지금 저희가 마지막 반문에 왔거든요 네 정말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지금 루돌프가 자고 있어가지고 조용히 얘기해야 돼요 세 번째 엑스 미션은 루돌프가 잠든 사이 쩡쩡쩡 산타의 배달 능력 테스트 오케이 산타가 배달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다? 여기 바닥에 있는 거 다 다? 네 바닥에 싹 다 근데 제가 저기 검정색 저거 보이죠? 그 무거운 거 이걸로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시야를 막을게 그래 야 일단 정화니가 먼저 가서 시야를 가린대 아 그것도 나쁘진 않 어이 자냐? 어이 다 추가사 사가지고 한 번 눈이 무섭다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 뭐... 어... 아... 어... 루토야? 안 보겠는데요? 왜 지져? 갑자기 깜짝이야 와 이거 생각도 못했다 진짜 저 특성은 진짜 너무하다 와 몰랐다 아 깜짝이야 다 옮겼다 다 옮겼다 성공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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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벗가 돌려줘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오! 저게 카드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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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드디어 루돌프가 훔쳐간 법인카드를 얻었다 예 하지만 이걸 쓰려면 얼음을 깨야겠지 어떻게 깨 이걸? 우선 여기다가 넣을래? 조심해 조심해 비켜야 돼 비켜야 돼 비켜야 돼 비켜야 돼 비켜야 돼 하하하 야 죽어 죽어 야 들어봐 아 들었다 내릴 거 자? 어 들었다 내릴 거 자 이거 놓고 사방으로 해 하나 둘 셋 죽어 죽어 할 수 있어 야 이거는 그냥 망치로 깨자 얘들아 중기 형이 한대 이유는 이해한다 더 스메요 어 할게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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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나왔다 나가 중기야 나이스다 이거 저희가 이렇게 다시 보컬을 획득했습니다 호우 호우 아싸 자 우리는 이제 카드 찾았으니까 이제 회식 카드 하옵시다 메리즈 로봇